아 미안해? 아 미안해 난 또 준비가 됐다길래 갈게요 5, 6, 7, 8 귀여워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지금 적성 모습 공경이고요 6시 반에서 7시까지 시작할 아니 아니 시작이래 진짜 나 왜 이렇게 말이 보여 지쳤나봐 6시 20분에서 7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니까 지나가면서 편하게 이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우리 동물 잘못있게 잘했다 사람들이 많이 돌린다 아 미안해 난 뭔가 달라 달라해 난 너랑 달라 달라해 감사합니다 아 미안해